왕과를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희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지난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차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요즘 좋은 종목 선별해내느라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스윙휴일 대결 프로그램 왕좌의 게임에서는 전문가들의 매매 전략과 부합하는 정말 좋은 종목을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재미와 종목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아가는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 빨리 이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로 빨리 이륙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샵 826번으로 전문가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 또 방송 도중 계속해서 하단으로 QR코드도 나갈 겁니다. QR코드는 간편하게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전문가 있으시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왕좌의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왕좌의 게임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의 시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무난하게 잘 올라가다가 그래도 오늘은 약법권에서 양시장 모두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계절이 좀 뚜렷한 증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신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 이렇게 꺾이고 나서 끝까지 이제 주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온탕하고 이제 냉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제 따뜻하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아침에 좀 높게 떠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체감폭은 좀 더 이제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여태까지 쭉 올라주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동성 있는 시장이 좀 나올 것이고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와 주긴 했는데 거래량도 너무나도 이제 미미해 보이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터졌던 그 부근이 있습니다. 이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예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을 아직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있는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에서 큰 거래가 이제 들어오려면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제대로 입성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거래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대박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음 네 아직까지 이전만큼의 거래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여전히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금 강조를 해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에게도 시장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을 아직까지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테슬라가 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제 밤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좀 실적 우려가 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비관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반도체 이런 실적주들 위주로 상당히 기대감이 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상승폭이 괜찮았죠. 그동안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고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나 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좀 많이 힘들게 회복을 했던 2,400선을 코스피 2,400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2,393선에서 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FOMC 금리,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FOMC 있는 기간에는 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무거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놀려 있었죠. 많이 놀려 있어가지고 이제 좀 회복을 해주려나 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좀 설레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초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고 급등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다던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들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달리는 말에 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조금 참아보시고 좀 더 시장이 분위기를 잡고 진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계속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셔야 할 텐데 역시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종목 오늘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선은 왕좌의 게임 수익률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한 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등, 3등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 AS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G1004 전문가 전략주 가격 전략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목표가는 18,000원, 손철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이 종목에 대해서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 종목의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받아볼 종목은 KF 보도록 하겠습니다. KF가 오늘도 주가 잘 올라갔고 현재까지 한 8%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5,000원까지 조금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번에 제가 KF를 좀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황을 여태까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KF 같은 종목을 보시면 차트를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차트를 크게 보면 평상시에 그냥 시장이 안정만 되면 5,000원이라는 구간을 주고 있고 그 이상으로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5,500원에서 7,0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노려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담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 국제유가 상승 그걸로 인해서 요즘 기사를 보면 조선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성중공업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다든지 역대급 수주를 받았다든지 역대급 워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KF도 당연히 선방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기관이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를 5,000원을 세팅해드렸는데 기관이 이제 담은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보통 여기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터질 때 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얄밉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관에 이제 다시 평단가로 이제 가게 되면 주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그런데 이거 KF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포트폴리오 상태를 보면 좀 수익 중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물려있는 그 가격권에 이제 정확하게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KF에 대해서 AS 받아보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인터지스라는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지스 현재까지 한 수익률 3% 내고 있고 주가도 무난하게 우상향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지스는 그때 어떤 모멘텀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죠? 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이제 담고 있는 항만주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환율이 지금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양지사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걸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황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돈이 말라버린 시장이라고 했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한 가지를 드리자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양지사라는 차트입니다. 양지사가 유통주식이 10%밖에 안 되는 품절주예요. 그리고 신라섬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코데즈 컨바인 얘가 거의 품절주 삼총사로 불리는 친구들인데 시장에 돈이 말라버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때도 굉장한 폭락장이었거든요. 코데즈 컨바인도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주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 양지사 얘네가 이제 품절주 삼총사여가지고 이때도 시장은 폭락장이었어요. 근데 양지사는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신라섬유라는 종목인데 이 세 종목이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지스를 왜 드렸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통주식이 35%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하락장이었고 시장이 전환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움직임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돌아오면 2,900원이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목표가 3,500원까지 홀딩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수익시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법한 주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챙길 때는 확실히 챙겨주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3,500원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품절주라는 또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요즘 품절주가 잘 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터지스도 목표가 3,500원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샷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QR코드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이주연 대표의 종목도 AS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AS의 종목은 비츠로테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츠로테크는 현재 수익률이 한 7%가량 나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도 좀 무난하게 일단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초에 8월 초에 있을 단우리호 달탐사선이죠. 달탐사선 이슈가 있어서 8월 초까지 이제 천천히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라. 왜냐하면 그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천천히 매집을 하시는, 천천히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거를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런 매수가 자체도 상당히 바닥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점 더 그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죠.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 아직도 남아있고요. 재료 남아있고 그리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관련 주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까지 꼭 챙겨가셔서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달탐사 이벤트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8,6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또 제노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레이도 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이 종목도 계속 일단 목표가까지 보유하실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노레이 자체는 원격 진료 관련 주기도 하고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 기업 중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늘 실적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늘 불안정하고 외부적인 악재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또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딱 그렇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닥권에서 그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1년간 볼 수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은봉 기억을 하셔라.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그거에 맞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변하는 큰 상승률은 없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은봉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시세를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CS 베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셨던 전략주죠. 요즘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준 종목인데 당연히 어제 소개를 하셨으니까 오늘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지만 쭉 일단 보유할 만한 종목인 거죠. 네, 일단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태양광까지 오전장에서 굉장히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처음 이거를 보셨던 분들은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좀 밀리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살짝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또 상당히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테마라든가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게 되면 유동성이 몰리게 되면 그 외에 섹터나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힘 없이 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근에도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CS 베어링이나 친환경 에너지들 쪽 그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죠. 현대로템 이것도 20% 이상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을 해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굉장히 큰 규모의 17조 규모였나 그럴 거예요. 폴란드의 17조 규모의 전차를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굉장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이슈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이슈예요. 그런 이슈로 탄력받아서 올라갔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조시푸드라는 종목도 오늘 수산주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상승률을 높게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를 좀 보면 일본의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는 거를 승인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 관련한 내용도 이전에도 몇 번이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테마가 부각받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것뿐이지 이슈가 있고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또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에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라는 재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또 큰 시세의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새 종목 리뷰를 함께 받아보셨고요.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샷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주연 대표와 함께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주연 대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제가 계속해서 재무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시장에서는 재무라든가 이런 실적을 많이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거래량 없이 밀리면서 시장과 함께 밀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반등을 좀 해주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런 재무가 튼튼하고 좀 실적이 좋고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무료 방송이 있는데 그때 들어오셔서 종목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한 한 종목, 열 종목 안 부럽다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이주연 대표의 필살기가 담겨있는 종목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기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온 전략주에 대한 힌트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의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하락장 출현 시 외국인의 줍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하락장이었을 때 외국인이 줍줍을 해간 종목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락장 때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지난번에도 하락장이 있었긴 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락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종목 공개가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언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면 보통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고점에서 외국인이 담아도 그건 일단 위험하지만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저의 모토가 뭐겠습니까? 안전제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 K4하고 인터지스, 아직 임팩트에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종목 역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수익까지 저는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줍줍이 들어오는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시죠?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인플레이션 반사 이익주로 체질 변화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면서 반사 이익주로 부각을 받은 종목이라는 걸까요? 네,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러우 전쟁도 있었고 요즘 코로나에 대한 인구,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택배 수요 그런 게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가 다 길어서 제가 힌트는 담지 못했는데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얽힌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에 그걸로 인해서 펄프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 펄프 가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 재지 쪽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율이 올랐을 때나 포장지라든지 정치 테마주로도 얽힐 수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 이렇게 자양한 종목이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제가 아까 바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까 이주현 대표가 말을 했듯이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보면 이 친구도 바닥에 있다가 이제 막 급등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만 나오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가 우연치 않게 거의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바닥권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들어도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일단 재지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무림페이퍼 아니면 정치주로 한번 엮였다고 하셨어가지고 아니면 한창재지도 옛날에 한번 유승민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재지 관련주들이 한창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은 다 빠져있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힌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아까 이제 살짝 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바로 캐치를 하셨습니다. 이주연 대표가. 일단 몇 가지 재지주를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중에서 정답이 있나요? 전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주가가 코로나 사태 전으로 회귀했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다는 것을 입증을 방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추가적인 힌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재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세아 재지 있고 대림 재지 있고 영풍 재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주가가 높다면 일단 메리트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은 거의 다 200% 이상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조정을 안 받은 주식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무림 SP라는 종목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만 해도 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박스권만 그렸지 여태까지 이런 임팩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예전에 그러니까 정치 테마 시즌이 이제 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주가가 원래 제 위치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을 때 반영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바닥에 있는 안전제일의 종목으로 가지고 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재질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샵 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신호주 대표의 더 많은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호주 대표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 전략주 하나하나 또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삼성전자 250조 원 통큰 투자 결정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삼성전자 투자 관련한 이야기라면 반도체 쪽을 얘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뉴스죠. 나온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0년 동안 250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가장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반도체 법안 통과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은 앞서서는 좀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그런 법안이에요. 정당끼리 조금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한 1년 정도 미뤄져 온 그런 법안이 이제 곧 통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안이 다음 주에 아마 통과, 이르면 다음 주쯤에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힌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통 큰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삼성전자를 주 매출처로 두고 있는,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주적으로 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조금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가장 먼저 뛰어갈 저평가주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차 벤더 뭐 이런 종목인가 봐요. 네, 이제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사업 확장이 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사업을 하는 종목들 중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도 이제 실적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작년과 비슷하게 거의 많이 빠져있고 이제 여기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이익이 지금 앞으로 2024년까지 컨센서스가 1940억 원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PER도 현재 계산으로 하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향을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안 좋았고 시장 영향으로 같이 밀린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호조가 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겠죠. 오늘 뭐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무가 좋은 영향 없이 악재 없이 밀린 그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 가지고 그런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뛰어갈 저평가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아까 코리아 서키트라고 솔직히 내심 생각했었는데 하필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미국에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미국 11개 텍사스주에 24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고 저도 기사는 봤는데 일단 코리아 서키트가 아니면은 저는 DB 하이텍이라고 좀 추리를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바닷건 거래량 유입 반전 신호 포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 열어봐야 되겠네요. 반도체 종목을. 그렇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가 살짝 어려우실 것 같은데 최근 흐름이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이 많이 좋은데 재무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와중에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할 기미를 좀 보여주는 고개를 살짝 든 그런 차트거든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 CS 베어링이 제 추천주였잖아요. 어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이죠. 2020년에 지금 대비하면 거의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그 이후에 바로 300%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는 바이든 대선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을 한번 싹 돌면서 풍력 에너지가 많이 갔던 건데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런 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의 차트와 지금 현재 여기 이 상태, 여기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위치에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도 추측을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건가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 많은 분들이 또 추측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답이 맞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샵 826번으로는 이주연 대표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간편하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기다리던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 대표님은 이제 제지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제가 제지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한창제지라는 종목입니다. 한창제지의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단할이라는 차트를 제가 먼저 띄워드렸어요.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겠지만 일단 단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박스권이 이제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주가가 놀던 구간을 깨주는 이제 폭락장이 한 번씩 이제 나와주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제 박스 구간을 한번 이탈했는데 단할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같은 게 문제도 없고 그냥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주식이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5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한창제지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박스권을 그린 게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창제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박스권을 그린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는 없는데 빠지면 오히려 이제 박앤세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뭐 장투도 되고 이제 단기 매매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그런 수혜가 있는 바닥주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제가 지난번에 대한해운 이거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1,620원부터 1,750원까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50원 손절가는 1,400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기에서 오히려 그 구간을 지금 깨버린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식은 지금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 시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회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반사 이익주로 체질을 변화시킨 한창재지라는 종목을 오늘의 전략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620원에서부터 1,750원 목표가는 1,95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가격 전략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전략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일단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 자세한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그 전략과 함께 어떤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주가라는 게 항상 멈춰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 있는 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상승을 만약에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락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흔들리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또 무방이 있으니까 종목명은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공개가 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실테지만 이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다면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나중에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좀 무방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가격 전략 충분히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노란 톡방에도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쁠 경우에는 당장 1분 1초 만에 답장을 해드리고 그런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한 종목이 열 종목 안 부럽다라는 주제로 또 방송을 해주시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현 대표 사진 아래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테이 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벌써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장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다음 주 장은 어떻게 준비를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님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드린 종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차트가 하나같이 바닥에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편입을 좀 이제 해드렸는데요.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시장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봤을 때 유럽 증시는 약 상승으로 이제 좀 돌아오나 싶었는데 여전히 그 강달러 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이탈은 뭐 가속화가 되고 유입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뭐 계속해가지고 좀 거래량 없이 지루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미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의 개별적 움직임을 보고 뭐 시장의 대세 상승은 좀 이제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말 같은 경우에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뭐 마카오라든지 그런 카지노가 봉쇄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꺼번에 풀지 않고 뭐 등교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규제를 풀어나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호재 같은 게 이제 나올 때까지는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하이 봉쇄라든지 아직까지는 뭐 100% 호재가 나온 게 아니고 악재는 여전히 잔존을 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종목을 고르실 때도 내가 막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덜컥 마우스에 손이 가는 종목이 아니고 철저한 분석과 이제 나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점만큼 거래량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 종목을 잘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해 드렸고요. 자, 이주현 대표님은 다음 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 아까 처음 이제 오늘장의 한마디도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고 굳건해야 할 때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었죠. 요즘에 최근에 또 굉장히 급등하는 테마라든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요. 뜬금없이 수산주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또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품절주도 아까 말씀하신 품절주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내 종목은 정말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종목은 급등을 하고 상한가에 가고 상한가 가까이 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최근에는 또 확신이 있었어도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테마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흐름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들어가서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고 가시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이라면 시장에 아무리 무너지고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건히 버티는 튼튼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가지고 있으시다면 너무 변동성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 테마 추경 매수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멘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한 헬스 한 10년 한 그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꼭 방송 들어오셔서 종목이랑 또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든든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주연 대표와 함께 다음 주 시장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샵 826번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가 더 마음에 든다 하는 분 계시다면 그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철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